전형 훈련은 윗몸 미르킹이다! 183! 184! 185! 자기야! 뭐야? 어? 저 못생긴 여자랑 어떤 사이야? 아니야! 우린 그냥 동료야! 가슴 해봐! 내가 싫어진 거지! 그런 거지! 미미! 별도 보기 싫어! 이런가요, 귀여운 아가씨? 못생긴 게 손 안 떼? 뭐라? 뚱뚱해가지고 배고프다! 뭐가 좋다고 웃어? 돌팔이 의사 같은 게 미미 말이 너무 심하잖아! 공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우리 엄마도 안 하는 말을! 꼴드보기 싫어! 모두 나가! 여긴 내 방이라고! 뭐가! zieh As of